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훑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파리세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파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놓은 엘리야 덜어놓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꼬지져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고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계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온전히 열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그를 눈을 뜨게 하시는데 첫 번째 눈이 뜨였을 때 사람들이 보인다 라고 하지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보는 이 맹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안수하셨을 때 그제서야 눈이 온전히 열려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라고 맹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그를 고치시지 못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를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되 아직은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신 역사도 보았고 또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도 들었지만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서 먼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유령인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여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오늘 말씀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천명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일곱개로 먹이셨습니다. 두 번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육신의 떡 문제로만 예의를 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많은 그리스인들이 아직도 희미하게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가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고 금방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빼앗기면서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빌리뽀 가이사리아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빌리뽀라는 것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리뽀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또 가이사리아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이름 안에 왕과 황제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것은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빌리뽀 가이사리아는 황제의 도시였고 황금만늘주의가 가득 찬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그곳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도시에 가면 왠지 우리가 주눅드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그 도시 한복판에 있을 때 누가 봐도 저 먼 시골에서 온 것 같은 이런 촌스러움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의 요한이 환생한 것 아닌가 엘리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결코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야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야 베드로는 주는 그리소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해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는 길에 한 아이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알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아빠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물었던 아이가 아빠는 운전도 너무 잘하고 기억력도 너무 좋고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그 옆에 또 대답했던 아이가 아빠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덧붙이기를 아빠가 아이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부럽기까지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도 아빠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아빠는 너무 뛰어나고 아빠는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빌리포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서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황금 만류주의가 가득 차고 황제의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 한복판에서 아무도 세상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뒤따르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귀했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부터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따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꾸짖다라고 번역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이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소가 죽는다라는 것, 고난당한다는 것 그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임을 당하시는가 그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헌신된 이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자기 부인 믿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은 완벽하게 동의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렸나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 내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겟셀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이 원함과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누구도 내 고집,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온전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꿈뻑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성적으로 너무나 착해서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누군가 강압적으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누군가 사람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것.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도저히 내 뜻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무거운 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내 배우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내 자녀들 그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운명과 같은 상황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뜻과 내 고집이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조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이미 나는 죽은 자이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다시 붙잡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 길로 초청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2천명의 고아를 먹이시고 만여개의 고아원을 섬기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으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저 자신의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었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죽음만이 그의 능력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하여 아무런 소망도 답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묶여있을 때 유일한 답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갈 때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리되 주는 그리스의 신이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 곡판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 한 곡판에서 하나님 세상 그 중앙 안에서 중앙에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만앙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외침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 세상 가득하게 주의 이름을 영광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하나님 존경하게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4절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